안진걸 소장은 옛날 만화 영화에 나온 로봇 태권부위 같아 여기서 팔을 끼쳐들고 그러니까 이 시간 저와 함께 사장님들 기살려이실 두 분입니다 민생지킴이 자영업자들의 희망 민생경제영수 안진걸 소장이고요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억울한 탈락자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희들이 강력히 문제제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확인해보니까 일부 소상공인 분들께는 확인 지급이 시작돼서 우리 tbs 라디오에 제가 상담했던 분들 중에 600만 원 손실보전금이 들어왔다고 고맙다는 연락이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받은 분들은 기쁜데 못 받은 분들이 억울하잖아요 계속 저한테 연락 주시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안진걸입니다 반갑습니다 손님들 어서이소 손님을 몰고 다니는 가수 풍금씨 어서오세요 어서이소 어서이소 손님들 많이 인정 와주이소 풍금입니다 반갑습니다 신곡이 나왔다면서요 제목이 달고나? 달고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달고나 달고 달다 사랑도 달고 달다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그거예요? 달고나? 그 달고나 정말로? 그걸 염두에 두고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힘든 인생이지만 당신이 있어서 가족이 있어서 이웃이 있어서 내 인생이 참 달고나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대박나길 바랍니다 오징어 게임처럼 오징어 게임이 이제 투가 나오란가? 나오죠 나오면 그때 흐름 탈 때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어로 가사 영어로 된 노래도 한번 녹음을 해야 되겠네 스윗 스윗 소 스윗 알겠습니다 슈가 슈가 대리 슈가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오늘 허리케인 라디오 손님은 더워서 없이 손님이 많습니다 밖에 또 청중이 많이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많이가 앉아 계시네요 지금 한 10분? 5분? 많이 계세요 많이 안 보여가지고 음식점 사장님들이 코로나 기간 동안 가장 큰 도움을 받는 분들을 꼽으면 바로 배달 노동자분들이 아닐까 싶은데 그런데 요즘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나서 일이 줄어들면서 배달 노동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 스튜디오에 특별 게스트 두 분이 들어오셨는데요 경기도 일자리 재단의 조은주 본부장 또 배달 노동자 이은상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밖에 오신 분들은 같이 오신 분들이죠 어디 일자리 재단의 직원들 같이 오신 거예요? 네 재단 식구들입니다 TBS 라디오에는 처음에 와보셨습니까? 처음 와봤는데 너무 좋습니다 경기도 일자리 재단은 어디 수원에 있습니까? 저희 현재 부천에 있습니다 부천에 그리고 이은상 씨는 배달 일 하신 지 얼마나 됐고 어떻게 시작을 하시게 됐어요? 저는 배달한 게 한 3년 정도 됐고요 제가 배달 전문 업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가게서라도 좀 보탬이 될까 하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배달 일 하는 회사를 하셨는데 직접 배달 사업에 띄워두셨다 배달 일에 네 그렇죠 아니 배달하는 식당에서 일하시다가 띄워두셨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아니요 업소를 운영하다가 운영을 하셨대요 배달 업소? 족발집이 있습니다 사장님을 하시다가 직접 띄워두셨다는 거예요 배달업이 한때 수입이 좀 괜찮다 굉장히 고생도 많고 교통사업이 많이 나지만 그래서 택시 기사님들이 너무 힘드니까 배달을 많이 갔다 이런 기사 나오려는데 실제 그랬습니까? 요즘은 어떻게 거예요? 초창기에는 사실이 좀 기사분들도 적었고요 그 당시에는 콜은 좀 늘어난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랄까 프로모션 형태로 배달료를 좀 지급하다 보니까 좀 괜찮았죠 벌이도 괜찮았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이제 콜도 줄어들고요 여러 가지 또 기사들도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익 면에서 많이 좀 힘들어합니다 그래요 이은상 씨 말이에요 김용지 작가하고 사전에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전화로 네 잠깐 했습니다 그런데 김용지 작가 아까 이은상 씨가 되게 긴장을 많이 하실 테니까 많이 좀 다독해 주세요 저한테 그랬더니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네 지금 긴장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좋고 말씀이 차분하게 하죠 아닌 척하고 있는 중입니다 배달 일을 직접 띄워주셨다고 하셨는데 일을 직접 해보시니까 가장 힘든 점이 어떤 거였나요 이게 지금 오토바이를 타고 하다 보니까 항상 그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업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항상 다니다 보면 비가 온다든지 악적 조건이 안 좋을 때 특히나 이럴 때 보면 위험성에 대한 불안감 굉장히 크죠 눈길 같은 때 특히 그래서 이제 빨리 좀 많이 하고 싶은 그런 욕심에 무리를 하다 보면 또 사고도 빈번히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사고 같은 거 혹시 당하신 적도 있으셨어요? 사고가 제가 한 번 사고가 있었는데요 택시 옆으로 이렇게 우회전을 하는 도중에 손님이 갑자기 문을 열어가지고 손가락이 이렇게 골절돼서 수술 받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셨구나 생각만 해도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아이고 말도 못하죠 치료비나 어떻게 하세요? 산재 처리가 됩니까? 그 건 같은 경우는 산재 처리 건이 아니고요 상대방 과실이 좀 커서 상대방 보험으로 일단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산재 건이 발생을 하면 특히 혼자 가다가 넘어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사고가 그런 경우는 꼭 이게 산재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산재 보험 가입 같은 것도 이제 시작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조은주 본부장님 마침 나와주셨으니까 경기 일자리 재단이 일 잘하고 성과가 많은 곳으로 소문이 나 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아마 조은주 본부장님 같은 분들이 헌신적 이해를 해서 그러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제 경기도에서 이렇게 배달 노동자들이 굉장히 급증하고 산재도 있고 처우도 열악한데 경기 일자리 재단이 그분들을 옹호하고 지원한 역할을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작년부터 경기도정과 함께 저희가 배달 노동자분들의 일자리 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좀 배달 노동자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산재 보험료 저희가 90%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은 제도권 내에 편입을 좀 저희가 유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배달 노동자분들이 안전하게 그리고 건강을 지키시면서 운전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배달 노동자분들 안전교육 같은 경우도 배달 사업주 그리고 배달 노동자분들 대상으로 강사 양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배달 라이더 분들에게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저희가 강의를 들으실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저희가 도로고통 공단하고 사실은 이게 벌이가 중간에 면허가 정지되면 사실은 생계 위협을 받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전에 사전에 벌점 감경 교육을 저희가 도로고통공단하고 찾아가는 방식으로 추진해서 그 사전에 예방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 재단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재보험료를 90%나 지원해주면 아무래도 보험료가 부담돼서 가입을 못했던 분들도 가입을 잘 유도도 하고 도움이 많이 됐겠어요 이은상 선생님 네 그렇죠 배달 오토바이들을 좀 안 좋게 보는 시선들도 많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다녀보면은 막 신호가 바뀌기도 전에 막 출발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제가 본 적도 있어가지고 그런데 왜 그렇게 빨리 가려고 하는 건지 혹시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안전 교육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그런 의식이 안전에 대한 의식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업무 특성상 콜 건수에 따라서 수익이 발생하다 보니까 무리하게 배차를 받아서 이렇게 수행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신호위반도 자주 하게 되고 이렇게 이제 계속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주문 문자님 이 배달 노동자들에 대한 이런 안전 인식을 또 바꾸고 배달 노동이 안전한 일터가 되기 위해서 어떤 변화가 필요한 겁니까 사실은 이제 배달 노동자분들도 당연히 준법정신을 가지고 교통법규를 지키시고 안전하게 배달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무엇보다도 배달 노동자분들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객분들이 사실은 좀 더 천천히 그리고 저희가 캠페인 문구로 저희가 사용한 것 중에 하나가 음식이 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옵니다 맞아요 면 뿐다고 빨리 와달라고 그런 것들도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물건을 받는 게 아니라 그것을 물건을 전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 경기 도민들이 좀 많이 인식하시고 좀 기다리실 수 있도록 저희가 캠페인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올해는 저희가 배달 라이더 톡이나 이런 걸 운영해 보니까 사실은 배달 노동자분들이 이렇게 배달을 해 주시면서 예를 들면 소화기를 갖고 다니시다가 화재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서 응급 대응을 해 주시거나 이런 사례들도 있어서 저희가 도민들한테 미담 사례를 제보받고자 이번에는 또 공모사업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 많이 하시네요 음식이 오는 게 아니라 사람이 오는 겁니다 굉장히 멋있는 슬로건이네요 어떻게 보면 이명웅 씨 노랫말 중에 이런 비슷한 게 있는데 뭐가 온다 뭐 이런 하여튼 캠페인 캐치프레이즈로 좋은 것 같아요 음식이 오는 게 아니라 사람이 온다 다시 한번 곱씹어봐야 될 내용 같고 이 조은주 본부장님 경기도 일자리재단에서 만든 거예요 이 캠페인 캐치프레이즈를 네 맞습니다 조은주 본부장님이 만든 거예요 아니 저희 공익적 일자리팀에 우리 어디 밖에 오신 밖에 계신 손들어오신 다 잘 못 계신가 봐 달고나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물건이 오는 게 아니라 사람이 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사람이 아주 달고나네요 달고나 달고나 그런데 이은상 선생님 아내분께서도 닭볶음탕 닭볶음탕 우리 이제 닭도리탕이라고 많이 부르면 표준은 닭볶음탕이죠 배달하시죠 요즘은 배달 안 하면 매출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죠 식당비도 아내분이랑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본인께서 배달하지만 아내분도 식당하시다가 배달비 많이 올랐다고 네 맞아요 되게 좀 어려워하시잖아요 요즘에 배달앱 수수료도 문제지 그렇죠 배달 대행업체 이제 배달 보내는 비용도 문제지 네 맞아요 어떻습니까 상황이 네 그렇죠 지금 특히나 물가까지 요새는 많이 폭등을 하다 보니까 힘든데 거기다가 지금 플랫폼 업체들에서 수수료 또 그다음에 배달료를 과다하게 이렇게 인상하는 바람에 그거를 결국은 손님한테 이렇게 일정 부분 부담을 하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배달이 건수가 줄어들고 매출이 감소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제 배달료 3천 원 4천 원 내잖아요 많을 때는 뭐 7천 원 내는 거를 해보니까 우리만 내는 거라는 것인데 한 절반 정도를 식당 카페 사장님들이 절반 정도 부담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 많게는 만 원도 이제 가져가는 거네요 배달 대행이나 배달의 업체들이 수수료까지 하면 그렇죠 수수료까지 가져가면 그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음식 2만 원은 시켰는데 만 원이 그러면 빠져나가는 구조면 이건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속 그 구조를 계속 개선해야 된다고 이제 요구하고 있는 것도 그래서 그런 건데요 본부장님 이런 취약한 처우를 개선을 해야 됩니다 지금 본부장님 지금 고개만 끄덕일 때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커뮤니티나 뭐 있나요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 사실 배달 노동자분들이 개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재단에서 자체 저희 출연금 사업으로 배달 노동자분들 커뮤니티를 구축해주는 사업을 했었었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상의 배달 라이더 톡이라고 해서 거기 커뮤니티에 또 가입하시면 라이더 분들이 실시간 상담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법률 자문가분들이 계셔서 상해랑 관련된 산정이라든지 아니면 노무 관련된 상담이라든지 이런 상담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했고요 또 올해도 이제 연달아서 저희가 한 1400명 정도 가입되어 있는데 라이더 톡을 또 자조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도 저희가 또 이 자조모임을 오프라인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만나실 수 있게 네네 그래서 경기도가 넓잖아요 그래서 남북권 북부권 여기 한 5개 권역에 저희 배달 라이더분들이 실질적으로 오프라인 모임도 만드셔가지고 저희가 거기를 통해서 저희 정책 정보도 제공해드리고 또 필요하다고 하면 요즘에 유명하신 한문철 변호사님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것도 저희가 좀 공유해드리고 그렇게 서로 소통하는 플랫폼으로 또 활용하고 있습니다 3335님께서 안전교육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분 라이더신가 봐요 반나절 정도 교육받는 거지만 교육한 내용이 운전 중에도 생각이 나고요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관계자분들 감사합니다 직접 교육받으신 분인가 봐요 경기일자리재단의 성과가 바로 아니네요 조은정 본부장님이나 일자리재단 분들한테 고맙다고 그러시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경기일자리재단 달고나 신곡이 나와요 신곡이 나와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홍보하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청취자도 음식이 오는 게 아니라 사람이 옵니다 안전제일이라는 캐치프레즈보다 세련된 문구가 딱 마음에 와닿아서 그나저나 이거 만든 음식이 오는 게 아니라 사람이 옵니다 이거 만든 팀은 성과급 같은 거 받았을까요 어때요 본부장님 아직 신청을 저희가 못했는데요 저희가 꼭 받을 수 있도록 아니면 제 사비라도 털겠습니다 파이팅 그런데요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배달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아까 이윤상 씨도 상임 그렇잖아요 밖에서 외식들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콜도 이제 3분의 1 이상 줄었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배달 노동이 보다 나은 일자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콜이 많고 콜비가 높으면 좋겠죠 그런데 이제 그게 좀 힘든 구조다 보니까 일단은 좀 안전배달 할 수 있게 기본 안전배달료라든가 이런 게 좀 정책적으로 이루어져서 조금 이렇게 교통위반을 안 해도 이렇게 생활이 될 수 있게 일정 부분 소득이 될 수 있게 이런 좀 기반이 좀 마련해주면 좋겠습니다 조은지 본부장 일단은 저희 이제 그만큼 3분의 1로 줄어든 만큼 사실 배달 노동자분들이 이전직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서 배달 노동자분들을 만나면 다들 능력자세요 예전에 학원 강사셨고 여행업을 하셨고 또 문화예술인이셨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서 저는 이전직을 좀 지원하는 고용서비스 체계가 이동노동자 쉼터를 통해서 좀 재공용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한다라든지 보다 더 현실적인 지원 체계가 필요해 보이고요 그거 말고도 저희 재단에서 지금 좀 준비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관련 분야에서 예를 들면 이륜차 자동차 정비 기술을 배우셔서 배달 노동과 관련된 조금 더 중숙년 노동 시장으로 조금 더 더 인입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직훈 과정도 개발해드리고 또 거쪽 관련된 일자리를 매치해드리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직후는 이제 직업훈련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일단 경기 일자리 대장님 굉장히 좋은 일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저희들도 기쁘고 아마 청취자들께서도 든든하실 것 같은데요 니진 선생님 저희는 이제 항상 출연하시면 우리 가족 단위로 저희 방송을 만들어서 자녀들이나 아내를 여쭤봅니다 애들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아들만 둘이 있고요 큰아이는 직장 다니고 있고 작은 애가 지금 대학교 4학년입니다 아이고 막판에 돈 많이 들어갈 텐데요 그런데 오토바이 타고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자녀분들이 자제분들이 걱정 많이 하시죠 그렇죠 걱정 많이 하죠 특히나 이제 비 오고 눈 오고 이렇게 덥고 하면 걱정이 많이 되니까 저한테 좀 조심하시라고 연락도 오고 하고 그럽니다 한 끈이라도 더야 수익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참 고약한 구조인데요 그래도 걱정하는 가족들에게 한 말씀 이렇게 방송 듣고 있을까요 아드님이나 아내분께서요 아들들이나 우리 아들 우리 또 우리 각 씨 항상 아무리 바빠도 최대한 안전 확보하면서 일할 테니까 내 걱정하지 말고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래요 듣고 계시다가 청취자들이 문자 보내셨는데 내 가족이 배달한다는 마음이면 재촉은 못할 것 같아요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렇죠 네 세 분 말씀 맞으세요 또 중요한 건 시간 내에 배달해야 돼요 시간이 늦어서 먹지 못하게 되는 음식은 배달기사가 물어야 된대요 지금도 열심히 배달 중입니다 더워서 너무너무 힘드네요 모두 더위 조심하세요 허리케인 청취자 조사 1등 가죠 우리 라이더 선생님께서 직접 문자 주셨네요 그래서 저는 이은상 씨 아내분이 하고 계시다는 닭볶음탕 가게는 어디에 있어요 네 저는 부천에서 하고 있고요 맛있겠다 맛있겠다 부천대학교 근처에 있는데요 저희 닭볶음탕 주메뉴 중에 묵은지 닭볶음탕이 있습니다 묵은지 닭볶음탕 묵은지를 넣어서 닭볶음을 한다 배고파지네 갑자기 그게 그래도 한때 부천에서 좀 인기가 있었고요 묵은지 닭볶음탕 가게 이름은 뭐예요 남도랑입니다 남도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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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랑은 무슨 랑이에요 좀 설명이 긴데요 제가 만든 겁니다 남도 그러니까 전라남도 뭐 이런 남도고 호남이라는 뜻인 것 같고 그럼 남도와 함께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좀 하다 보면 깊이 보면요 그게 이제 남도 집 남도 가 이런 형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알겠어요 잘 이해는 안 됩니다 시간상 남도랑 이름은 하여튼 어감이 좋네요 남도랑 좋네요 그러면 손님은 다 어서옵시오 홍보도 하시고 사는 얘기도 나누는 시간이니까 언제 한번 사장님 실연도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로 출연하시는 거니까 안내분 연결 한번 시켜주시죠 다음 주로 다 다음 주에 꼭 받겠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배달 노동자들의 고충과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 두 분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조은주 본부장님 이은상 씨 두 분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신청곡은 뭐 하셨어요 제 신청곡이 아니고 제가 여기 온다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좀 골라주신 건데 달고나 다음에는 꼭 달고나 하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승철 씨의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은상 씨를 얘기하나 보죠 그런답습니다 아니 경기 일자리 재단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아니 뭐세요 공익적 일자리 팀 있잖아요 멋있습니다 듣겠습니다 이승철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상 씨 아내분께서 신청하신 노래 들었어요 이승철의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참 좋네요 풍금 씨는 그런 사람이 어디 울진에 있어요 그런 사람 부모님 계시죠 여보세요 근데 그런 사람 이번 생에는 없을 것 같아요 달고나 달고나 그런 노래 또 없습니다 달고나 그렇지 달고나 오늘은 달고나 얘기를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의견도 보내주셨네요 배달하시는 분들 보면 신호 지키고 안전운전하시는 분들 보기가 힘듭니다 슬로건만큼 좋은 이미지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안진걸 소장님 방송 중에 알려주신 전화번호를 잘못 입력해서 전화통화를 못했는데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문의하고 싶은데 전화번호 좀 남겨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010-2279-4251 010-2279-4251 알려드립니다 우리 허리켓 라디오 애청자들이라면 제가 언제든지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상담이 늦어지니까 문자 하나 카톡을 주시면 더 좋습니다 반드시 연락 다 드렸습니다 대부분 너무 좋네요 사장님들 문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게 홍보도 하고 사는 얘기도 나누는 시간입니다 나 이런 자영업 한다 문자 보내주세요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 열어놓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께 선물도 달거나 달달하게 드립니다 지금 시각 3시 35분입니다 대한민국 550만 자영업자 모두 대박나는 그날까지 자영업자 온기회복 프로젝트 손님 온다 어서옵쇼 민생경제연구소 한인골 소장 손님들 어서이서 가수 풍금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장님 한 분 만나보겠습니다 풍금 씨가 먼저 보내주신 사연을 소개해 주세요 회사를 다니다가 2년 전 양재동의 스터디 카페를 열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픈하자마자 일주일 만에 집합금지 명령이 떨어지더군요 꼬박 2주일을 문을 닫았습니다 2주 뒤에 영업은 재개했지만 9시까지 열어라 10시까지 열어라 계속되는 영업 제한에 손님들이 늘었다가도 줄어들기를 반복했습니다 2년 동안 혼자서 아침부터 밤까지 쉬지도 못하고 종종거리는데 집에 가져가는 돈은 하나도 없는 상황 월급 따박따박 나오던 회사 그만두고 창업한 걸 왜 후회한 적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다 내가 선택한 일인데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겠나 싶어서 마음 다잡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손님들도 점점 늘고 있으니 곧 좋은 날 오겠죠 사연 들으면서 저는 두 가지가 딱 꽂혔어요 일주일 만에 이 얘기하고 그다음에 선택했던 일을 2년 전에 창업하셨습니다 코로나 직격탄을 일주일 만에 그냥 발음하셨는데 양재동의 스터디카페 사장님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소개 먼저 좀 해 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양재동 원남중고등학교 앞에서 비에이블 스터디카페 양재센터 운영 중인 김군이라고 합니다 네 알겠어요 안진골 소장하고 풍금씨하고도 인사하지 마시고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비에이블 스터디카페 그 오픈한 지 딱 일주일 만에 집합금지 아이고 이거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때 어떠셨어요 네 저희 뭐 안진골 소장님 전문가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제가 회사를 다니다가 2020년 8월 말에 오픈을 했어요 네 그런데 정말 일주일 있다가 그때 당시 8월 30일인가 31일부터 처음에는 일주일 동안 집합금지입니다 이게 제한이 아니라 아예 그냥 문을 닫는 그런 사태가 돼서 저도 청천병역이었고 주변에서 다들 염려하셨는데 그래도 뭐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정신도 없는데 점검하고 뭐 이렇게 청소 뭐 또 미진한 거 다시 좀 마무리하고 하는 기회를 삼자고 일주일 동안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한 2, 3일 지나서 일주일이 연장이 됐어요 또 그래서 2주 동안 완전히 문을 닫은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예약 손님들은 뭐 2주니까 다 취소되고 저희가 그때 이제 오픈 이벤트로 뭐 할인 행사도 좀 했는데 그때 예약 손님들 뭐 입금해 주셨던 분들 다 취소해 환불해달라 그래서 뭐 네 그렇게 다 해드리고 네 그러다가 뭐 영업 재개를 다시 하긴 했는데 그 이후에도 뭐 저희는 이제 스타트카페가 일반적으로 보통 24시간을 하거든요 네 밤에 금지 2주 이후에도 뭐 어떨 때는 뭐 9시까지만 해라 뭐 어떨 때는 밤 10시까지만 해라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도 헷갈리고 뭐 저희는 근데 하라면 또 해야 되니까 하고 회원님들도 이제 문의를 계속 주시는 거죠 지금은 오늘은 몇 시까지 하나 이런 게 뭐 1년 넘게 계속 됐었죠 맞습니다 그 집합금지로 손해를 많이 보신 것 같은데 손실보상은 받으셨나요? 예 최근 거는 뭐 이렇게 저렇게 받고는 있는데요 뭐 지금 사실 저도 잊고 살았지만 지금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때 8월 오픈하고 재작년에 2주 동안 집합금지 그때는 처음에는 뭐 이제 뭐 시체말로 이렇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 지원해드립니다 이렇게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막상 그때 뚜껑 열어보니까 저희는 그때 일어난 푼 영원을 받았습니다 영원을 전혀 못 받은 게 뭐냐면 나중에 보니까 처음에 전혀 얘기가 없던 교황이라고 하는 단서가 붙더라고요 그게 2020년 제가 지금 기억이 확실치는 않은데 5월 1일인가 6월 1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된 데에 대해서만 지원을 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제 재난지원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개업 기준율이 안 맞아갖고 못 받아버린 거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마지막에 준 방역정금 100만 원 2차 방역정금 300만 원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에서 최근에 3차 방역정금 이른바 손실보전금 600만 원 이건 나왔죠 네 이건 뭐 늦게나마 나오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장님 같은 경우 뭐가 제일 억울하냐면요 이 영업금지 영업시간 제한은 사실 2020년 8월 달부터 있었거든요 손실이 발생했잖아요 그런데 법에 의한 손실보상 손실보전 말고 영업금지 영업시간 제한을 당한 분들에게 보상해 준 건 2021년 7월부터 적용이 돼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소급 적용했다고 공약을 했는데 그럼 2020년 8월 이때부터 소급 적용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소급 적용 공약이 파괴됐어요 그래서 지금 손실보상 6월 말부터 시작되는 손실보상은 뭐냐면 작년 7, 8, 9, 10, 11, 12 손실보상은 끝났거든요 올해 1, 2, 3 옳지 영업금지랑 영업시간 제한 인원 제한 시설 제한을 당한 분들만 지금 손실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분들이 신청하면서 아쉬워하는 게 2020년도에 영업금 영업시간 제한 당한 거에 대한 소급 적용은 소급 보상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장님 내는 지금 손실보전 말고 손실보상 대상 되는 것도 알고 계시죠 사장님 네 그것도 뉴스를 보고요 해당 사업장에 문자를 보내준다 그러는데 저희는 문자가 안 와서 그러면 손실보상금 폐지로 가셔서 선생님 내는 영업시간 제한을 당한 거잖아요 최근까지 4월까지 당했잖아요 네 뭐 지금 그걸 손실보상 신청하시면 올해 1, 2, 3월분 손실보상이 지금 시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꼭 신청하셔야 돼요 신청하는 한 분은 못 받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어요? 안진골 사장님 조언이? 네 항상 도움 많이 받고 있어요 방송 들으면서 좀 이따가 방송 후에 제가 전화 한번 드릴게요 사장님 따로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래서 이제 그 2년간의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스타디카페는 이제 자리가 잡히셨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자리가 잡혔다고 말씀드리기엔 좀 그렇고요 조금 괜찮아졌다가 또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그동안 또 스타디카페 운영하면서 또 생활은 또 어떻게 하셨어요? 계속 어려우셨는데 네 뭐 창업할 때는 처음에 시작할 때 뭐 다른 분들도 그렇지만 저도 뭐 역시 대출도 받고요 그래서 뭐 지금도 대출이자에 월세 내고 있고 중간부터는 중간에 마이너스 통장은 다들 기본으로 자영업자분들 많이 쓰실 텐데 마이너스 통장에서 회사 다닐 때 틈틈이 이렇게 좀 모아뒀던 비자금이라고 할까요? 용돈처럼 쓰려고 이렇게 해놨던 거 다 그냥 한 번씩 월세도 내고 네 아이고 네 이렇게 해서 작년에 사실 잠깐 괜찮았던 적이 한 두 달 있었어요 네 그때는 이제 좀 청소 아침에 청소해 주시는 분 도와주시는 분 이렇게 해서 한 두 달 좀 이렇게 도움도 받다가 네 그것도 부담돼서 이제 그분들한테 또 한 두 달 만에 제가 또 안 좋아졌다고 바로 뭐하게 그래서 한 3, 4개월 정도 이렇게 좀 도움을 받다가요 그것도 부담이 되니까 지금은 제가 말 그대로 정말 저는 그냥 1인 자영업자입니다 아침에 가서 제가 혼자 청소하고 아휴 혼자서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만 2년 거의 돼가는데 오시는 날은 없죠 혼자서 네 진짜 우리 다들 그렇게 하고 있고 그 집에는 돈을 좀 많이 어떻게 갖다 드려요? 아까 말씀드린 작년 뭐 초 뭐 이렇게 잠깐 잠깐 괜찮을 때는 그렇게 소소하게나마 몇 달 그렇게 했는데요 지금은 뭐 솔직히 뭐 전혀 네 뭐 생활비 좀 도움은 전혀 못 주고 있는 그런 상태고 네 뭐 그렇습니다 뭐 네 현재로서는 좀 그렇네요 아이고 아무튼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대출 받으신 분들이나 마이너 통장 쓰신 분들 금리 인상 통보 마구 하던데 금융기관에서 코로나19 때문에 빌린 분들한테라도 좀 금리를 좀 동결해줬구나 심지어는 장기절의로 이렇게 대안 대출해줘서 금리 부담 좀 줄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그러면 너무 좋겠어요 꼭 드리고 싶고요 금융권이 정말 네 은행들은 뭐 몇 주씩 순익이 나도 그러니까요 그런 거는 별로 고려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코로나19로 떼돈을 번 분들은 대기업들은 가만히 있고 우리 서민들 임금 올리지 마라 뭐 대출이자 더 내라 이러면 어떻게 삽니까 이건 진짜 한마디 하고 싶더라고요 물가도 많고 네 계속 한번 그건 저희들이 캠페인 하는 거라고요 네 사장님 말씀드리니까 그러면 계속 이제 혼자 신인다고 그러면 그 지난 한 2년 가까이 한 번도 하루도 못 쉬신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만 2년 동안요 네 탁 하루 쉬었습니다 와 하루 쉰 게 뭐 매장을 시킨 게 아니라 매장 그때도 운영을 했는데 아 이거 제가 중간에 좀 말씀드린 이 수요구의 허리캔나베이 제 인생 프로그램이에요 네 아유 이게 눈물 버튼인데 혹시 제가 중간에 좀 울려가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작년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네 작년 초에 네 1월 5일 6일 제가 우리 최구 우리 형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지금 이 시간 이 요일에 화요일 이 시간대로 제가 얼핏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는 지금 안 소장님이랑 우리 풍구 씨가 아니라 고정 그때 게스트분이 앞에 프로그램 하고 계시는 박성호 씨랑 네 구호구쇼 다들 잘 돼서 가십니까 가수 윤수연 씨라고 아 네네네네 네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으라고 네 했었죠 네 그때 그때는 갑자기 좀 이렇게 연결이 돼서 아 그랬어요? 네 그때 이제 그 주제가 제 기억에 아마 올해 부모님한테 이거 하나 꼭 해드리고 싶다 뭐 이런 거였는데 네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발순 정도 되셨었는데 치과 치료를 몇 달에 어른들이니까 사실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이게 체력적으로 좀 염려를 많이 하셨어요 한동안 치과 치료를 제가 약간 말씀드리고 해서 아 그 기억이 나네요 맞아요 스타디카페 사장님이시구나 그 스타디카페 사장님이죠 어머니께서 비용도 비용이지만 치과를 한두 군데 가셨는데 이제 어머니 위아래가 다 좀 변치가 않으셨는데 뭐 일반적인 그 뭐 치과 다른 원장님들도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 이왕 하실 거면 아 그래 한꺼번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어머니 이게 체력에 부담이 되신 거예요 네 불안해하시고 이제 어디 말씀 못 하시고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저희 동네에 살던 형이 있어요 몇십 년 만에 수송을 해서 그 형한테 이제 모시고 갔죠 그래서 굉장히 친절하고 싹싹한 형이어서 어머니가 이제 아 대리한테는 받고 싶다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때 치료를 받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처럼 통화한 거를 제가 다시 듣기인가 앱에 가서 녹음을 했어요 그날 오후 저녁에 어머니 만나면 이제 들려드리려고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도 제가 출근을 해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저희 형한테 연락이 왔어요 친형이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그 방송 다음날 돌아가셔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청소하고 마무리하고 부랴부랴 이제 가족들이랑 갔는데 첫날은 제가 뭐 하고 갔으니까 그렇고 둘째 날은 뭐 사람이 제가 혼자 하다 보니까 사람이 된 책이 없어서 처음엔 저희 애를 좀 맡기고 갈까 했는데 애도 뭐 할머니 돌아가신 날이니까 애가 안 한대 그래서 주변에 그때 마침 지인한테 어떻게 사정을 좀 부탁을 해서 하루를 좀 부탁을 했었어요 그리고 셋째 날은 뭐 한의장이니까 제가 어머니 장집 오시고 올라오는 길에 이제 그때가 집합 제한이 있을 때여서 올라와서 제가 그때 아마 자정쯤에 문을 닫고 불 끄고 문을 닫고 퇴근하고 있으니까 중간에 하루는 뭐 쉬었다기보다 어쨌거나 예 뭐 본의 아닌 게 쉬게 된 게 그거 하루였던가 그러셨구나 어머니 다 쉬셨군요 치과 치료를 지난 2년 동안 참 몸 고생 마음 고생 많이 하셨네요 그때 어머님이 방송 다시 듣기를 못 하신 거겠네요 그러면 결국엔 실제적으로 그 다음 날 아침에 제가 연락을 받았지만 가서 되니까 아마 그 통화했던 날 밤에 돌아가신 거 같아요 발견이 이제 그 다음 날 아침에 된 거 그러면 어머니한테 지금 뭐 별날에 계신데 음성 메시지 한번 좀 보내드려 보면 어때요 이렇게 라디오로 해서 혹시 하늘까지 닿을 수도 있는 거니까 엄마 하면서 네 네 네 어머니 막내입니다 저희도 사랑하는 우리 김옥순 여사님 제 아버지가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여학일 때 저 어머니가 삼형제 혼자 키우시느라고 참 마음고생 또 많이 하시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어머니 거기서는 하늘을 하다 편하게 잘 쉬시고 힘내세요 사장님 저도 열심히 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쉬세요 네 사랑합니다 어머니 듣고 계신 청취자들께서도 문자 보내주십니다 진짜 힘드셨겠네요 힘내세요 또 울지 마세요 자영업자분들 다 너무 고생하셔서 들을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힘내시라는 말도 부족합니다 부디 잘 되시기만을 바라봅니다 네 사장님 네 사실 저희가 이제 바로 가계 홍보를 해야 하는데 네 지금 너무 감정이 폭받치셔가지고 하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가계 이름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홍보해야 돼요 안 돼요 뭐 지우는 대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해보실래요 그러면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네 뭐 최선을 다해야죠 그럼 풍급씨가 그러니까 막나드님이 열심히 사시는 걸 어머님이 바랄 수 있는 그럼요 그럼요 오늘 전화 인터뷰 한 김에 확실하게 홍보를 하셔야 됩니다 양재동 스터디카페 비에이블입니다 사장님 손님들 어서 오시라고 홍보 시작해주세요 아 예 네 안녕하세요 최고의 시설과 최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비에이블 스터디카페 양재센터입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흔히 다들 잘 아시는 목색창이라고 있잖아요 내 입땡에 비에이블 양재센터 이렇게 치시면 저희 뭐 소소하게 사진이랑 자료도 있는데 저희 블로그가 있어요 제가 혼자 만들어서 좀 허접합니다 여기 들어가 보시면 저희 센터에서 공부해서 합격하신 그 세무사 합격하신 회원님이 보내주신 합격 통지서도 있고요 이 받으시라고 예 네 또 저희 스터디카페에서 그 온라인 화상 면접 보셔서 본인이 원하시는 그 회사로 전직했다고 감사하다고 집중이 잘 되는 데인가 봐요 제가 캡쳐를 그분들이 고맙다고 하시고 다른 우리 회원님들도 시험공부 뭐 입사나 취업준비생 그 다음 자격증 공부 공무원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네 네 기 받으시라고 이렇게 돼 있고요 제 친구 지인 중에 여담이지만 저희 고등학교 동창인데 옛날에 그 전국 모의고사 있지 않습니까 예저희 학력고사 시대 중앙 네 뭐 종뱅학원 배땡학원 네 전국 2도 한 친구가 있습니다 우와 알겠어요 저기까지만 시험공부까지만 듣고 탈고나 알겠어요 합격의 명당이에요 스타디의 맛집이야 비에이블 제가 그래서 실제 검색해 보니까 네 블로그나 좋다 하는 후기가 많이 올라와 있고요 사장님이 아까 8월 달에 한 달간 오픈 이벤트 했다 했잖아요 네 그 오픈 이벤트도 지금 남아있어요 아 그렇군요 오픈 이벤트입니다 슬프신 마음인데도 불구하고 홍보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오늘 전화 고맙고요 힘내시고요 신청하신 곡은 저희가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릴게요 신청곡은 어떤 걸 얘기해 놓으셨죠 처음에 저희 인생 모임 일을 할 거 하다가 뮤지컬에 나오는 지금 이 순간이라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가사가 좀 역경을 이겨내고 우리 전국에 계신 다 힘드신 자영업자 사장님들 힘내세요 힘내자고 그 노래 신청하겠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인생 모임 일을 신청해 주시죠 달고나도요 달고나 인생 모임 일을 달고나 지금 이 순간 김 사장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전화 감사하고요 신청곡 들으면서 저희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조승우의 지금 이 순간 끝곡으로 나아가고요 안진걸 서장 풍금 시원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전국 사장님들 기운 내시길 바라면서 다 같이 힘차게 외치고 끝내겠습니다 누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 힘내세요 사장님 힘내세요